안녕하세요. 눈쟁이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바로 오버워치입니다. 뭐야? 이랜? 와아아아아아아아 낙사 당했어? 낙사 그만하라고? 어 리퍼드롬? 리퍼드롬? 왜 이렇게 수비는 라인 아래에서 같은다 갑이다. 리퍼드 다운. 아이고, 쉴드 빠졌다. 휘저라 그냥. 쟤까지 잡으면 3킬이다. 에이크리 건물. 옆쪽 왼쪽. 쉴드 받으세요. 오! 뒤에 뒤에 리퍼드롬. 아 그래? 괜찮으면 내가 잡을. 흐헤헿. 어? 나 더 올렸네. 1분 남았다. 흠. 아하이. 맞겠는데. 맞겠는데. 힐 필요한 사람 저요 저요 아 저 필요합니다 피가 116밖에 없습니다 여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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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 위에 있어 내려올 것 같은데 뭐야 이런 낙사 당했어 낙사 그만하라고 뺏어야 되는데 로봇 언제 들어왔냐 롤 롤 롤 계속 기다리라고 후후후 간다 내가 가는 길은 다 오라고 했지 도망으로 가나봐 되네 너무들어가고 안녕 오케이 올라옴 저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지 오 뭐야 상훈오빠도 괜찮다니 그지 이건 레딧인데 1위 같은데 다 친하게 너 우리 몇 군이냐고 5인이잖아 나 어차피 조금 좀 빠지는데 추가 시간이다 오케이 옆에 옆에 여깁니다 아 리프를 못 죽였어 끝? 끝 한 번도 안 죽은? 한 번 죽었나? 어 한 번 죽은 거 같아 응 궁 왜 죽는 거야 갑니다 아니 내 궁 없으라니 죽어 죽어 모두 죽어 아 리퍼 리퍼가 호의하는 모습이다 약간 그 궁이겠지 여기 여기 난 그저 뒤에 따라가고 있었으면 좋겠어 난 그저 뒤에 따라가고 있었으면 좋겠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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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이거 하고 싶었었는데 궁이 안 차 있었어 하하하 하하하 방송할 따름이 완전 멋있었어 매드무비 각이다 이거 저거까지는 안 된다 몸이 너무 허약하다 하하하 뒤에 하나씩 잘라갑니다 딜러진부터 힐러 힐러 이제 탱커 남은 탱커 망치 씹고 이제 디바 오케이 안녕 안녕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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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았어 어 튄치기 갑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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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뒤지기 성공 하하 저게 맞아 나 피한거 같은데 왜 저거 점프하던데 아 나 피한거 어 우리 빼빈 가득 끌어오 이 Knife 어? 롤 왜 파놨고 오는거였어? 벌써 끝났어? 흐흫 흐흐흫 떴어 망치 나가신다 금방 떴어 icemail G1 쥐어 안 돼 몸을 진짜 저거 진짜 우리 파라 좀 해가지고 아 이거 파라 자를 캐릭터를 안해서 그래 아무도 우왕 차량 조속 너무 빠르다 꽁참꽁참 한방 6톤 보여드림 아이씨 죽은다 차량이다 차량을 밀어야 되는데 아저씨 후진 좀 빨리 해봐야 괜찮은데 우리 책임지 아저씨 빨리 차량을 빨리 좀 빼요 참해 이하심은 이거 어떻게하는데 힐 좀 엄청 기준 없을까 저번 애들 경위 지나면 신한텍 친구들아 지금 저 밖으로 아네 안녕 안녕 안녕! 안녕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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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안녕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깝다! 동매달아 질과 아 18킬이란... 뒷쯤에 죽은데... 구참 들어가요... 와라와라와라!! 와라와라와라.. 와라와라와라... 김병장님도... 김병장님 왜 안맞으시죠? 죽어야죠 김병장님 전역하셔야지 이제 안녕! 어 뭐야! 메르시! 아니 내가 다 죽였네 다시 다 살려줬어 메르시! 메르시가 다 살려줬어 으악!! 으악!! 아니! 내가 다 죽였는데 메르시가 그걸 다시 다 살렸어 ㅋㅋ 다 살려줬어 죽였다! 아 나...ㅋㅋㅋㅋㅋ 뒤치게 해서 다 죽였는데... 메르시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